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를 도와준 사람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무예에 뛰어난 전쟁에 요긴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화를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서 물매돌도 던지고 화살도 잘 쏘는 전투에 아주 요긴한 용맹무쌍한 전사들입니다 더구나 그 이름들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아마 거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 우두머리 둘러서 일당백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예에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용맹무쌍했기 때문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처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처신을 했나 이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사람들은 탄세를 분석하면서 대세가 어느 쪽에 있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걸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울 왕의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사울의 세력은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의 말 한마디에 동원될 군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세력인데 그 세력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겨우 600여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전부 다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피난처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불레새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형편을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야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숨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정말 초라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대장부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다는 이 표현이 그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그를 추격하던 초기 몇 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위기를 몇 차례 겪어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망명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가 선택한 나라가 불레새시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불레새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정말 무모한 도박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레새시 어떤 나라입니까? 적국입니다 그것도 보통 적국이 아니라 다윗이 물멧돌을 던져 쓰러뜨린 골리아세 나라가 불레새 아닙니까? 여러분 불레새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위대한 용사를 쓰러뜨린 다윗에 대해서 적개심이 많았고 이를 갈고 있던 터인데 사울에게 쫓기던 초기에 이 다윗이 불레새시에 망명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살려고 간 건데 가서 보니까 호구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거기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나요? 성경에 보면 침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문짝에 기대서 끄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행세를 하니까 불레새 왕이 미친 녀석을 왜 데려왔느냐 죽일 가치도 없다고 쫓아내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은 씨가 10편 34편인데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밀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씨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불레새시에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두 번 다시 불레새시에 갈 생각이 나겠습니까? 절대 불레새시는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 그걸 뻔히 알고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레새 땅에 시글락에 지금 가 있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해 주나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은신처가 없으면 찾고 찾고 또 찾다가 기껏 간 데가 지난번에도 죽을 뻔한 불레새 땅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말은 그가 낭떠러지 앞에 선 거 자기 몸 하나 눕힐 곳이 없는 신세 그의 평생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려운 때를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울은 막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세력이고 다윗은 오갈 데 없는 처지로 불레새에 얹혀 있어야 될 만큼 딱한 형편이면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겠어요? 다 사울 편에 가서 서죠 당연히 사울 편에 가서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찌된 연고인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나중에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도와준 게 아니고 오갈 데 없어서 불레새 땅에 머무른 신한 시글락에 숨어 있던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판세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딱 보고 어디가 수가 많나 어디가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거 계산합니다 자기 편이 약해지면 배신도 마다하지 않고 반대편에 가서 붙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런 유불리를 따지거나 판세를 보고 자신들의 처신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죽겠다 하는 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 그걸 이들이 했음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인간적 인연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베냐민 집하 사울의 동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왕이 어느 집하 출신입니까? 베냐민 집하 출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사울 왕의 동족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느 집하 출신이었나요? 유다 집하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 왕은 우리와 같이 혈연관계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섭니까? 세상은 당연히 물을 것도 없이 사울 편에 서죠 왜? 같은 집하니까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따지는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너랑 나랑 같은 학교 나왔지 않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같은 편 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면서도 고쳐야 될 문제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의 혈족이라고 하는 인간적 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냠미 집하는 응집력이 강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똘똘 뭉쳐서 다윗에게 대항했을 정도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혈연 관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탄세를 따라 유불리를 따라 행동하지도 않고 혈연을 따라서 사울 편에 서지도 않고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다윗을 돕는 쪽에 섰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유리함이나 불리함이나 이런 판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오른 것이냐 이게 이들의 판단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사울과 연약한 다윗 사이에 누가 더 오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울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초기에 골리앗의 침략을 받아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을 때 어린 소년이던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 나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떠받들고 살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가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 왕을 대신해서 무수한 전선을 누비며 피 흘리는 현장에서 왕을 대신해서 싸웠고 많은 공로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번뇌할 때마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여 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을 딸 미갈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까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가 베푼 은혜나 관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이 다윗은 둘도 없는 충신이요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행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오른 게 아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혈연이라고 그러고 세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쪽에 우리는 가담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분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일종의 신앙 고백 차원에서 다윗 편에 섰으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래오래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렘을 찾아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알려진 비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았을 텐데 판세가 어때요? 그런 얘기를 다 알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다윗이 점점 강해져야지 어떻게 저렇게 몸 하나 은신할 데가 없는 처지가 되나 아마 잘못 알려진 이야기거나 그건 사무엘의 판단 착오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거라면 비록 그가 꺼지기 직전에 촛불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위에 계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모든 세상의 일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보잘것 없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오름을 따라 살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몇 사람의 베냐민 사람들의 그 처신 혼란한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부에 배우신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세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오름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체제도 어떤 인간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들어야 될 최우선의 우선의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여러 진영들이 있어가지고 마찰하는 이런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린 어느 진영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고 진영보다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지기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느냐 그게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체제 중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때문이지 그게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도 약점들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우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우리는 기준을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몇 가지 말해 볼까요?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지난번에 영락 가족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자유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자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립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런 깊은 자유의 원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인데 그거 다 버리시고 당신 스스로 이 땅의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종처럼 죄인처럼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다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준 그건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는 또 어떤가요? 민주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민주의 핵심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맹점을 하세요 다수의 횡포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진리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나라가 하고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백사람 중에 99명이 손을 들었다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손을 들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가 정했는데 나 혼자 이 말씀을 주장하면 난 어떻게 되나? 왕따 당하겠죠? 핍박 당하겠죠? 우리 선배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립하는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가 가진 그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지갯빛 청사진을 보여주지만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은 다 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 인권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린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 장밋빛 청사진에 서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들은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차별하진 않으나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받나요? 아니요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달란트를 똑같이 받습니까? 아니요 거기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멸류관 쓰고 상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평등을 들고 나오면서 그걸 억지로 다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악법을 만든다든지 폭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나눠가지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막 빼앗아서 나눠가짐으로 평등하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베풀어 나눔으로써 다 같이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진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상도 없고 완벽한 체제도 없다는 걸 안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진영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 입장이 가진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선함이 있으면 그 속에 악함도 있다는 걸 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편은 무조건 좋은 거고 상대편은 너무나 나쁘다고 하니까 우리 속에 많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의 진리여야 되고 이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틀린 건 틀렸다 말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 견눈질하면서 눈앞에 이익이나 대세를 따라서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아침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저녁엔 반대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뭐 구차하게 많은 긴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 다 악해서 하는 거다 이 진리를 따라서 옳은 건 옳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백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백 사람이 다르게 말해도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건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나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때 교황권이 비록 약해지긴 했지만 12, 13세기보다는 약화됐다 해도 교황이 맘만 먹으면 세속의 군주 황제들을 갈아치우기도 하던 막강하던 때입니다 판세 이걸 따른다면 당연히 교황편에 서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쪽에 서 있죠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그런 진영에 따라서 판세에 따라 자신을 어느 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 편에 선 것입니다 오른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심지어는 파문당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화형당에 죽는 안이 있더라도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배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기회주의자가 될 때가 많고 어디가 유리할까 이런 거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보면요 그 사람 잘 알지 않냐 옛날에 이런 관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편에 서달라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어디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가 가르치는 데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정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달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은 난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우리 가정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많은데 영락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오늘의 작은 개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에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에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은 since성atic 소름돈은 veterans of the spiritino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